겁나 무섭지라. 무섭긴 뭐였지. 여하튼 요즘 요런 소문이 돌더라고. 그것은 누가 해준 얘긴데? 펭귄이요. 아따 그 새끼 거 진짜. 이제 너한테 가장 떠들어 쌌네. 네. 근데요. 이 소문을 들어본 게 그 양반이 무시 있기는 헝갑지더라니? 무시? 저기 다리께 가게 준 칠성했지라. 방앗간 한없이 급사했지라. 엊그제 흥국이 그렸지라. 근데? 싹 다 그 일본 양반이 억울한 새끼들 아뇨. 아따 이 새끼 이거. 겁니 무식해갖고 하는 소리 마다. 어디서 무식해 왜 이놈아. 새끼야. 오늘 박훈국이 검사 결과 나왔대야 이 새끼야. 뭐 버섯을 잘못 쳐먹어갖고 금낙하더라. 뭐 쓰니 씨? 네? 그 먹으면 핵가닥 도룽 버섯 있지? 그것이 혈액 성에서 엄청 나왔대야. 그 집에서 듣고 말린 것이 검댕이 나와버렸구만. 아니 성님 시방 그 말을 믿어요? 검사 결과 나왔댄게? 아 성은 어릴 적에 요상한 버섯 안 먹어봤는가? 안 먹어봤어 이 새끼야. 그거 쳐먹었다고 사람이 그리되진 않으라. 개 꼬라지 봤잖소. 그것이 버섯 잘못 먹은 꼬라지요? 아마도 내 말이 와질 것이오. 요렇게 소문이 받아온 말이오.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. 이유가.